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향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백일의 기적이라고 하는 뭔가 강좌명에서도 뭔가 뭔가 약간 우리 이 시간 안에 무언가를 해낼 것 같은 이런 강좌명을 가지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열심히 여러분 달려봤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자, 선생님의 백일의 기적 강좌 안에서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수능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근본이고 기본이고 우리가 무엇을 체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천천히 가만히 앉아서 골똘히 고민해봤을 때 적어도 이것부터 시작하고 이것들은 마무리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들의 총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수능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자, 이 안에 들어있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개념들은 다 빠지지 않고 외웠는가 알고 있는가 바로 툭 치면 꺼낼 쓸 정도로 정리정돈이 되었는가 선생님이 옛날에 이런 공부를 좀 시켰었거든요. 어떤 애들한테 수능 직전에 자, 이제 수능날 수능 전날 또는 수능날 뭐 보면서 마무리할 거야 그랬더니 어떤 애가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개념책도 펼치고 기출문제 중에 중요했던 거, 오답했던 거, 그 다음에 또 연계교체 봐야 되는 거 생명과학만 생각하더라도 몇 권을 챙겨가야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생명과학만 생각하면 구경수담탐이라고 얘기했을 때 와 여러분 수능 치러 갈 때 그냥 캐리어 끌고 가야 되는 셈이더라고 사실 알고 보면 수능날 공부를 잘하고 모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학생은 진짜 가장 핵심적인 거 위주로 탁 가져가겠죠. 그런데 그럴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시점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물론 스스로 하면 좋지만 뭐 탐구, 생명과학만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목 말고도 다른 모든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에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강좌이자 시간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선생님이 지금 이 100일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강좌는 어찌 보면 수능장에 들고 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들 또는 그 전날 또는 수능치기 일주일 전날 내가 공부해야 되는 또는 마무리해야 되는 것 또는 여러분들 파이널 모의고사 시험치기 직전에 파이널 모의고사라고 얘기한다면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 안에서 자신의 실력을 시간 안에 풀어낼 수 있는지를 발휘해 보는 거잖아요.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거 치기 전에는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전쟁터에 나갈 건데 사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형태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준비를 시키는 강좌가 여기. 100일의 기적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필요한 개념들을 총정리하고요. 신경계, 호르몬, 방어, 그리고 5단원 이런 내용들 개념 정리 꼭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다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유전 문제 중에서도 물론 알아요. 유전 문제의 가장 중요한 요즘에 자체 변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나야 되긴 한데 그런데 그 이전에 기출문제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기출문제는 여러 번 봐야 된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죠. N회독해야 된다. 그런데 기출문제집을 풀어놓은 걸 보면 쉬운 문제는 많이들 풀었습니다만 점점 갈수록 유전 문제, 특히나 유전 문제 중에서도 좀 어려운 유전 문제는 손을 댔다가 말았다가, 손을 댔다가 말았다가 그래서 결국 알고 보면 1번부터 20번까지 있는 기출문제 중에서도 유전 문제 또는 좀 약간 어려웠던 킬러 문제를 전체 3문제나 4문제, 5문제라고 얘기한다면 전체 20문제 중에 알고 보면 15문제는 풀었죠. 그런데 남아있는 5문제는 야무지게 마무리 정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20문제 중에 15문제는 풀었으니까 기출문제를 본 거지 라고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기출문제 중에서도 꼭 풀었어야 되고 야무지게 정리했어야 되는 이 5문제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의 문제 중에서도 멀리 갈 필요 없이 최근에 있었던 이와 같은 유전의 문제들을 우리가 다 풀었는가 라고 하는 걸 짚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냥 기출문제 옛날에 우리가 버벅대던 실력으로 문제를 풀었던 거랑 지금은 좀 약간 이렇게 쭉 하고 들여다보면서 아 이 기출문제 어떻게 풀었다라 툭툭툭툭 이렇게 풀어낼 만큼 준비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걸 자 같이 체크해 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여기다 담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요. 자 기본적으로 이 강좌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될 거냐면 수업의 진행의 모습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면 첫 번째는 흥분의 전도입니다. 자 첫 번째 선생님 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건 바로 곧장 흥분의 전도예요. 그러고 보니까 흥분의 전도라고 하는 부분도 전체 트렌드를 파악하고 좀 빨리빨리 풀어내는 실력이 완성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자 흥분의 전도라고 얘기를 해서 첫 번째 부분 안에서는 모든 기출의 완성 자 첫 번째 선생님이 두 가지로 나눠보면 강의 중에 최근에 있었던 가장 중요하게 트렌드한 문제들을 쭉 하고 풀어낼 수 있는지 기출에 대한 총정리가 있을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선생님의 자체 변형 문제 좀 난이도가 높은 약간의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랑 또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자 수능 연계 교제 연계 교제에서 주목해야 되는 문제들 이런 주목해야 되는 문제들까지도 풀었는지 그래서 자 이와 같은 흥분의 전도를 시작으로 또 두 번째는 요즘에 근육 문제 너무 중요하고 작년에 있었던 23학년도 문제를 기점으로 근육의 판도가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근육 문제 중에서도 꼭 풀었어야 되는 문제를 제대로 다 풀었는지 정리 정도는 한 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난도 그리고 또 역시나 수능 연계 교제 안에서 선생님이 박재영 선생님이 뽑아놓은 문제 중에 와 이건 진짜 꼭 봐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같이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건요. 반드시 필요한 개념들 자 개념의 총정리라고 생각하면 되죠. 개념이 곧 자 문제풀이의 실력으로 작용하는 단원들이 있습니다. 바로 툭 치면 툭 하고 나올 만큼 문제를 빠르게 풀어낼 수 있으려면 신경계, 그 다음에 호르몬, 방어 그리고 요즘에 5단원도 끝까지 꼼꼼하게 자리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개념에 해당되는 시간이 쪼로록 하고 이어지기 마련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아 네 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유전입니다. 유전에 관련돼서는 역시나 선생님 첫 번째는 기출의 총정리죠. 기출 문제 중에 여러분 쉬운 문제 말고요. 적절한 난이도가 있는 문제 그 중에서도 요즘에 트렌드를 담고 있는 문제 그런 문제들을 같이 풀어내고 살짝 높은 문제이자 수능의 연계 교재 안에 들어있었던 문제 주목해야 되는 약간 이 문제가 변형된다면 수능 문제에서 의미 있는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같이 풀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이 다섯 번째 5번은요. 우리가 올해의 시험을 다루는 거잖아. 올해의 시험을 그러면 올해 있었던 24학년도 24학년도에 있었던 6월 평가원 6월 평가원 안에 들어있는 문제 이 문제가 6월 평가가 너무 쉬웠다고 얘기를 하던데 애들이 난이도 조절을 한 게 보여요. 이 문제가 살짝 좀 더 어려워지면 와 이렇게 어려워지겠구나 라고 하는 문제들이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 6월 평가원 안에 들어있던 문제 그 다음에 또 자 조만간 우리가 만나게 될 9월 평가원의 문제 자 6월 평가원이랑 9월 평가원의 문제를 가지고 자 우리의 수능 24학년도 수능을 예측해 보는 이와 같은 시간까지 딱 하게 되면 선생님의 자 전체 여기 나와 있는 백일의 기정 안에 어떤 내용이 순차적으로 담기게 될 건지가 한눈에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도부터 시작해서 선생님이 쭈르르 개념에 해당되는 거 자 그 뒤로 유전에 대한 것과 함께 자 이 강좌는 9월 평가원에 대한 분석까지 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 9월 평가원 시험이 지나고 난 그 분석까지 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강좌가 종강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공부하면서 선생님 이거는 이 강좌에서 풀어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풀어주는 건 아니고 이 강좌를 모두 다 열심히 들었으면 계속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면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전체적인 이 개념의 실력을 유지하고 싶을 텐데 유지하기에 딱 알맞는 얘가 비유전 패키지 비유전 모의고사라고 해서 선생님이 진짜 몇 개월 걸렸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앞에 아마도 기출 완성 강좌나 다른 강좌 할 때 내가 이거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개도 했었는데 올해 상반기 때 한 6개월 이상 걸렸던 모의고사입니다. 이 안에는요. 전체 27회의 모의고사가 들어있어요. 비유전이라고 얘기한다면 유전의 6문제를 싹 빼고요. 유전의 6문제를 싹 빼고 비유전의 문제가 14문제인 셈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있었던 선생님이 1등급 컷을 한번 잠깐 얘기를 해준다면 1등급 컷 1컷이 42점 2컷이 39점 3컷이 35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비유전 14문제 모두 모으면 14문제 모두 총 100점이 몇 점이냐면 35점이에요. 35점 기본적으로 이런 비유전의 모든 문제는 당연히 다 맞추고 난 다음이어야지만이 1등급과 2등급을 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형태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 번 같이 함께 연습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준비한 모의고사인 건데 이 모의고사 안에는 세트별로 선생님이 전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 기본편 1회부터 시작해서 전체 8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회부터 8회 이 기본편은 정말 평가원의 스타일에 맞춰서 아주 깔끔하게 담았거든요. 어찌 보면 좀 쉽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이것도 좀 너무 쉽나? 이것보다 좀 더 어렵게 갈까? 근데 애들 보니까 얘들아 너네 쉬운 것도 틀리더라고 가끔 아이쿠 실수했네 뭐 이러면서 틀리던데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너네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말도 안 되게 쉬운 걸 틀렸을 때 진짜 자다가 막 일어나거든요. 이불킥 하거든요.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니까 기본편 8회 기본편 8회는요 저의 마음은 보통 10분 이전으로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9분이나 10분까지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한 9분 정도 스타버치 눌러놓고 다다다 딱 풀면서 얼마나 맞고 틀렸는지 확인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편 실전편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실전편이고요. 9회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전체적으로 10분 10분을 그대로 세팅해놓고 여러분들은 시험을 치면 되는 거예요. 전체 9회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1번부터 14번 흥분의 전도 근육 모든 문제 배열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마지막으로는 지어편이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 지어편은 좀 어려워요. 제가 생각할 때 좀 어렵습니다. 이걸 10분 안에 푸는 거는 힘들어요. 또 내가 꼭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애는 난 10분 안에 풀 거야 뭐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긴 하던데 10분 안에 좀 풀기는 힘들고요. 제가 생각할 때 13분 13분 정도 걸리는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좀 진짜 한 문제 한 문제 넘어가기 좀 힘들거든요. 아주 지엽적입니다. 근데 이 지엽적인 이 10회분이 완성이 되면 정말 24학년도 수능 문제에서 거칠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방영구 문제도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준비되어 있으면서 선생님 이 안에는 각각 해설지 실전편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본편 해설지 다 따로따로 따로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따로 담은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안내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선불로 여러가지 스티커들도 있거든요. 선생님이 다양하게 수능 대박 스티커도 드리거나 아니면은 선생님이 만들어놓은 선생님 얼굴 들어가 있는 스티커가 있어요. 거기에 재미난 스티커들까지 같이 다 넣어서 전체 비유전 모의고사라고 얘기하는 27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주차가 여러분이 듣고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 남아있는 수능까지 남아있는 주차가 대략 15주 남았거든요. 15주 남았으면 한 주에 2회씩은 해야지 27회를 소진할 수가 있어요. 한 주에 2회씩 아니면은 한 주에 4회씩 그래서 막 풀어내야지만이 수능 안에 또는 9월하고 10월까지 다 잘 풀어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부분에 여러분 비유전에 관련돼서는 100일의 기적 강좌 이 강좌와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여기 안에 개념형과 관련된 것들을 충분히 공부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잘 되어 있으면 비유전에 관련된 모의고사가 충분히 잘 풀리겠지 혹시라도 질문이 생기면 게시판으로 와서 언제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까지 선생님이 준비한 자 준비한 100일의 기적 강좌 저는 저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 남아있는 시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엔 여러분 우리 갈 길이 너무 바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길들 중에서도 보면 결국 그냥 순탄하게 가는 건 전혀 없거든요. 뭐든 마다 다 이벤트는 생겨요. 각각 일들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나에게 집중하고 내 길을 가는 것 이게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뚜렷한 여러분들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와 함께 이제부터 같이 바로 100일의 기적 강좌로 바로 들어가요. 저도 빨리빨리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열심히 연구하고 여러분들 옆에서 뛰고 있는 박지양 강사였습니다.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요. 메가스터디가